매물이 소재하고 있는 곳은 경북 7국군 석자국 중리입니다. 남구미 IC와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중리는 행정구역이 7국이지만 구미국가산업3단지 옆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공단과 붙어있어서 구미같은 느낌이 드는 곳입니다. 지리적인 여건이 이렇다 보니 무인텔 이용 숙박 고객은 자연스럽게 3공단 출장 손님이 많고요. 나주론 낙동강 길을 따라 외관 구미 시내 쪽에서 찾는 대실 고객도 많답니다. 영상에서 보던 남구미 IC에서 중계대작물에 위치한 중리는 건물과 낙동강 다리로 이어졌습니다. 서랍이 번성해서 인구 유입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숙박업도 발전을 하는데요. 구미공단은 과거 전성기보다 활력을 잃었지만 공장들은 여전히 제 몫을 합니다. 남대구 IC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중계대작물 중위로 왔습니다. 매물이 숙박업소이다 보니 주변의 토지 용도는 당연히 일반 상업지역입니다. 일반 상업지역에 빠지지 않은 업종 3가지를 꼽으라면 음식점, 유흥업소, 숙박시설인데요. 여긴 일반 모텔과 드라이브인 무인텔이 15개 업소 정도 밀집되어 숙박촌을 이루고 있습니다. 영상에 나오는 모텔은 중계매물과 관련이 없다는 것을 밝힙니다. 참고로 소개하는 숙박시설은 10m, 12m 도로 코너를 접한 드라이브인 무인텔입니다. 지은지 10년이 조금 더 된 2012년 사용승인받은 건물로 이제 객실을 보겠습니다. 본 숙박시설은 2층에 무인객실이 9개, 3층엔 일반객실이 3개인 업소입니다. 무인객실의 크기는 작지도 크지도 않은 적당한 사이즈이고요. 출장 고객 위주로 맞는 3층 일반객실은 무인객실보다 넓고 욕조도 놓였습니다. 사실 룸이 크면 난방비 등 운영경비가 많이 들어가지요. 요금을 더 받으면 된다고 하지만 이곳은 가족 단위로 찾는 휴양지가 아니랍니다. 본 7곡 석적 무인텔은 현재 월 1,200만원 정도 매출을 올린다고 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사실 시설이 주의 약소보다 낙후되었습니다. 구입하시는 분이 리모델링으로 옷을 갈아입힌다면 월 2,000만원도 거뜬히 찍을 무인텔로 구해집니다. 석적 중리는 10여개 숙박업소가 모여서 모텔 돈을 이루는데요. 무인텔은 중앙부에 자리 잡았습니다. 어떤 업종이던 일직지역 중앙에 위치했다면 많은 업소 중에서도 몫이 최상이라는 뜻이겠죠. 현재 모텔 인자는 9억원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11억원 계약 시 100%까지 승계가 안됩니다. 리모델링을 생각한다면 여유 자금이 필요한 7곡 석적 중리 무인 모텔 매매 물건입니다. 간추린 모텔 매매 내역인데요. 궁금한 것은 전화 주십시오. 소재지 경북 최고품 석적 후 용도지역 일반장업지역 대지면적 525제곱미터 연면적 1,391제곱미터 세용승인원 2012년 8월 층수 지상 2층 용도 숙박시설 객실수 12시의 주차 12대 보일러 전기 출입문 남동향 접근도로 12m 거리 형태 매매 매매가격 11억원 용자금액 9억원 2370 무인 모텔 매매 내역이었습니다. 다음편도 기대해주시고 구독 알림 설정하셔서 바로 받아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